일단, 어머니가 직접 먹어본 필리핀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필리핀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도보라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아도보라는 음식이 저희 나라 음식으로 생각하면 간장조림으로 되어있는 음식이에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도보라는 음식입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가 싶어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선신이 한 번...